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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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아 씨 조금만 더 deliver 왕이 ... 고기아 뭐야 뭐 지금 뭐 다시 뭐라고 했잖아 그래 네넘이 꼴통인 거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어렸코넘 더러운 개 자식이 될 줄은 몰랐다 왕이요. 뭐야 뭐 지금 뭐 다시 뭐라고 그랬잖아. 다시 하라고. 첫 대상 끝나시고 제가 사수 탔대요 그러면. 그래. 네 놈이 꼴통인 거는 일찍 알고 있었지만 더러운 개 자식이 될 줄은 몰랐다. 개가 뭔지요. 어찌 맨날 개의 비트야.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사수. 아 오케이. 사수는 왜 그랬어요. 그 발 아래 쫓아다니면서 왕왕 될 때까지 우리 아들 잡아 족치라고 너희 왕이 시키냐고. 직접 여쭤보세요. 어? 아. 아. 이것이. 많이 푸시네. 아니. 주상 전화신 분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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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 주상 전화신 분이군. 주성. 주성 씨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안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내가 아까. 나갔어. 나갔어. 여기서. 직접 여쭤보세요. 하다가 차출 차출 실감하면서. 주상 전화신 분이군. 보고. 하나. 여기. 여쭤보. 줄. 여쭤보. 주상 전화신 분이군. 여기. 나갔다. 여기. tera. 여기. 너희. 주상 전화신 분이군. 여기. 네. 여기. 그는 만본의 약장사폐거래, 알고보면 고려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수리방, 그대 둘이 만본 남매인가? 화해니 푸른다이도 오지 않을 것이고, 찾아간다 하면 더 깊이 잠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내 숙소한 자를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묵지를 내놓을 sambcil 우리에게 가는 세상을 기대됩니다. 시작! 네, 시작! i love you 여러분 꼭 사는 시간을 보내주세요.